안녕하세요 화상위 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1월 14일 금요일인데 강릉에 염전 해변에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봐야죠 저쪽에도 이제 두 분 정도 도망 하시는 분 계시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지금 지금 한 10분 되신거죠 10분 세전어 확꽁치 나왔어요 확꽁치 2마리 저도 던져 볼게요 대박 대박 고기가 없다고 하면 안되는거야 이 정도면 자 저도 던져 봅시다 와 와 잘한다 오 야 빨리 주워 주워 통 가져와줘 통 오 잘하는데 와 와 와 좀 크다 아 빨리 집어넣어 빨리 자기야 저 물 타도 안 오면 다 쓸려나가 그럴 일이 아니라고 지금 오 크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 어 자기야 여기다 버렸잖아 나 장갑 없어 사야겠어 사야겠어 그렇게 보면 많이 털어놓으면 내가 이거 주워 담아야 되는데 오 사장님 더 큰 거 잡았잖아 여기 여기 한 마리 있어 자기야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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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세 마리 오늘 꽃게는 안나올려나 오늘 꽃게는 안나올려나 오늘 꽃게는 안나올려나 오늘 날씨도 좋고 자기가 자기는 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자기가 자기는 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자 와 차에 장갑 있어 야 이거 이것도 여기도 한 마리 있어 깊이 들어가서 던져 깊이 들어가서 던져 아 나도 차에 장갑 가현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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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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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지컬 와아 왜 그래요? 너무 작품이라고 샀대 어 이거 진짜 언니 100개가 걸렸네 좋게 그냥 놔둬야되더라고 저절로 빠져나오게 놔둬 오 저거 찍고 있는거 봐 어머 어머 웬일이야 진짜 크다 이거 우리도 지난번에 이런거 9개 잡았어요 와아 근데 이거 망 안 찢어요? 그런거 잘해야지 사장님 멋쟁이 네 얘 얘 얘 얘 너 제대로 몸 한번 비춰봐라 사장님 멋쟁이 사장님 이거 같이 같이 넣으면 고기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에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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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제일 활발해 고기는 다 죽이는거 아니야? 우와 빨대리가 없어서 아까 찍지 못하는데 지금 염전에서 또 하나 오우 한 마리 더 잡았어요 이건 망을 바꿔야 되겠다 망 야 물 물 물 물 자기야 물을 떠내려가 야이씨 엄마야 아 자 한수했어요 지금 전 해변에서 놓쳤다고? 자기야 놓쳤다고? 놓쳤어 아 꽃게 있어 꽃게 꽃게 얼마나 한걸 놓쳤는데 빠져나갔어 바보 빨리 꺼지지 왜 그랬어 아 꽃게만 하나 봐대 아 요만한거 그냥 자기야 걔 걔 걔 걔 그냥 빠져나갔어 아니 빨리 꺼지지 왜 그랬어 아니 그 어떻게 그냥 빠져나가냐 아 와 이거 대박이다 두 마리 두 마리 얘는 이상해 얘는 병들어내고 얘도 옆구리 빵꾸는 뭐야 저쪽 옆구리 저희도 괜찮아 와 사장님 오늘 진짜 오늘 제일 대박이다 사장님 멋있어요 멋있어요 저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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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네 괜찮아요 이거네 괜찮아요 깡패기 가져올까 와 사장님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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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게 다 보셨네 아 아 통과 이거 이거 있어야 되겠는데 아 그래도 이거는 오 네 컵 컵 컵 아 사장님 나이스샷 아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